성악원에서 구원 반도주 교회들이네 소포받아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른 양계에 잇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른 양계에 잇도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하나님의 기도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기도로 하나님의 생활이 되고 하나님의 기도로 하나님의 흘러가 없어 하나님의 온 땅에 오늘만 가운데에 죽은 자들에게 다 퍼져나갈 수 있는 내가 여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는 동문만한 흔단만한 고친만을 치여다 하나님 고친만의 것을 믿고 기도하오니 주여 우리의 기도를 암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앞에 하여 주시고 성령의 놀라운 은혜가 이방에 누워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당련되어 이끌으며 막아가는 저 죽어가는 영어들 다 구원하기도 하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자되어 그렇게 모든 열망을 살아나게 하나님 이끌 수 있는 기도 용사가 다 되기도 하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도 성령을 의지하며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도 성령이 가십니다 성령이 오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진이 찾아오신 그 성령님의 이름을 노래합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너의 희생 가운데 진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한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